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리, 화해에요. 여러분, 화해에서 1위하는 제품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제품 사서 발라봤는데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별론데 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내 피부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어떤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피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심지어 매일매일 피부 타입이 변하기 때문에 이 바뀐 피부 타입에 맞게 스킨케어 스텝을 구성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피부 타입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피부 타입 자가 테스트부터 피부 타입별 스킨케어 팁과 제품 추천까지 다양한 내용을 알려줄게요. 지난 영상에서 미미랑 닥터지 사이트에 있는 피부 타입 테스트를 한 번 해봤는데 이 테스트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테스트로 간단하게 내 피부 타입을 한 번 진단해 볼 거예요. 물론 기계나 전문의에게 진단받는 게 내 피부 타입을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자주 바뀌는 피부 타입을 매번 진단받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요. 화장품 가게에서 직원이 무슨 타입이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셨던 분들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우선 우리가 흔히 아는 피부 타입 있죠? 지성, 건성, 복합성, 민감성 이렇게 피부 타입이 네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의 피부 타입을 겨우 네 가지로 나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바오만 박사의 16가지 피부 타입을 참고해 좀 더 세부적으로 피부 타입을 나눠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지성, 건성, 복합성? 지성인지 건성인지 복합성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지 분비 테스트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준비물은 기름 종이와 1시간이라는 시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선 깨끗하게 세안해 주세요. 피부가 뽀득뽀득하게 닦이는 알칼리성 세안제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또 피지 분비를 되려 증가시켜서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약산성 클렌저로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해 주세요. 세안 후에 스킨케어나 여드름 치료제는 바르지 말고 정확히 1시간 후에 기름 종이로 얼굴 부위별로 꼼꼼히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기름 종이가 없다면 미용티슈를 사용해도 무관해요. 다 닦은 후에 기름 종이를 확인했을 때 얼굴 전체적으로 기름의 양이 많이 묻어놨다면 지성 피부 아주 약간 미세하게 묻어놨다면 건성 티존이나 볼 부위에만 묻어놨다면 복합성 피부예요.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기 쉽고 화장도 쉽게 지워져요. 그리고 피부 표면이 꽤 거칠고 모공도 크고 또 피부도 두꺼운 편이에요. 보습 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늘 피부가 번들거려요. 그래서 미세주름보다는 깊고 굵은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건성 피부는 유분과 수분 모두 부족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날씨나 환절기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눈가나 입가에 미세주름이 생기기 쉬워요. 또 피부가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고 지성 피부보다 모공이 작아요. 겉으로 보기에 피부결이 푸석해 보이고 윤기가 없어 보이죠. 자, 복합성 피부는 유분은 많은데 수분은 부족한 피부를 말해요. 유분기는 피부 표면에서 겉도는데 피부 속은 건조해서 당기는 느낌이 드는 걸 속건조 현상이라고 해요. 이 속건조를 자주 느끼면 복합성 피부에 해당돼요. 참 애매하죠? 건조한 것도 아니고 보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합성 피부는 민감한 피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민감, 튼튼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중성 타입이 있어요. 이 중성 피부 타입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피부이기도 한데 올바른 스킨케어를 하고 있어서 매우 안정적인 피부 타입이죠. 트러블도 잘 안 나고 모공도 작고 유수분 밸런스도 알맞게 이루어져 있는 아주 완벽한 피부 타입이에요. 내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복합성인지, 중성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내 피부가 민감한지 아니면 튼튼한 정황성 피부인지 함께 알아봐요. 민감성 피부는 다섯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드름과 뾰루지가 잘 나는 피부. 두 번째, 얼굴이 잘 빨개지는 홍조와 주사 피부. 주사 피부는 얼굴 중앙, 특히 코 주변과 뺨에 발생하는 홍반이에요. 얼굴이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기도 하고 고른 물집이 잡히기도 해요. 세 번째, 주관적인 느낌으로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피부. 네 번째, 아토피와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알레르기성 피부. 다섯 번째, 티준부위에 빨갛게 일어나는 지루성 피부염. 이러한 증상들이 내 피부에 해당된다면 아, 나는 민감성 피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건조한 피부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지성 피부에도 발생해요. 민감성 피부의 원인은 피부 장벽 손상에 있어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무너진 장벽 사이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우리 몸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유분을 많이 많이 내보내죠. 우리는 이런 피부를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라고 말해요. 어, 근데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아까 유분은 많은데 수분이 부족한 피부를 복합성 피부라고 말했었죠? 다시 말해 복합성 피부는 수분 부족형 피부, 즉 민감한 지성 피부를 말해요. 미세먼지나 마스크와 같은 외부 유해 환경 혹은 잘못된 스킨케어 습관으로 지성 피부에서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로 변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런 피부에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꽉 채워줄 수 있는 피부 장벽 수분 크림으로 관리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내 피부가 색소형인지 아니면 비색소형인지를 한번 구분해볼까요? 일단 거울 앞에서 내 피부를 잘 살펴주세요. 기미나 잡티가 보이고 피부톤이 좀 어두운 것 같다면 색소형 피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색소형 피부는 일광화상을 잘 입지 않는 피부예요. 그런데 햇빛 아래 조금만 있어도 피부가 빨개지거나 아니면 일광화상을 잘 입는 피부라면 비색소형 피부라고 할 수 있어요. 비색소형 피부는 기미나 잡티가 거의 없고 대체로 밝은 피부톤이에요. 색소형, 비색소형 피부 같은 경우에 유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외선 케어를 충분히 해주면 개선할 수 있어요. 다음은 피부 탄력 테스트로 내 피부가 탄력형인지 주름형인지 알아볼게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인데 면봉으로 피부를 한번 꼭 눌러보세요. 눈에 안 보이게 순식간에 피부가 올라온다면 탄력형 피부예요. 반대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인다면 주름형 피부예요. 주름형 피부는 돌이킬 수 없는 주름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스킨케어로 피부관리를 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꼭꼭 발라서 광노화 현상을 줄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타입인가요? 지민색주? 건튼 비탄? 댓글로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과 피부 고민을 함께 적어주세요. 이 중 다섯 분께 색소침착을 막아주고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스킨케어 필수템 필터 센텔라 세이프선을 선물할게요. 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지성 피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저요 저 제가 지성 피부예요 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